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요수하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순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네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신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마이크가 좀 소리가 가라앉이는데 더 좀 올려주시고 에코를 좀 더 넣어보세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면 자나깨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때는 이들에게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이 세상에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열정에 약속해 주신 그 가난 복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입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서 봤던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노아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갈대아우루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냐면 가난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때 그 가난 땅에는 가난 원주민들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여기다 이제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히려고 묘지를 살아부터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이 가난 땅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여기 가난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고 있을 때 가난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이 요셉이 먼저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도 기근이 한참 남았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라고 해서 야곱이 자기 모든 처자와 이런 다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원래는 가난 땅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고샌땅이라는 곳에서 살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르지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과 르미디님 이렇게 쭉 거쳐서 이 광야에서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랑의 세월을 보내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죽고 이제 모세가 여기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이어서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화가 지금 여호수화서 1장에는 이 요단강 여기 근처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난 땅이 아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가난 땅에 강력한 그런 군대와 거인들과 높은 성벽과 이런 게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지금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호수화서 1장에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 아까 여기 있으면서 이들이 꿈꾸고 늘 소망하는 게 뭡니까 빨리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10쪽의 약속은 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애굽에서 고통이 없을 때는 그냥 살다가 고통이 있으니까 불을 지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구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인 이 가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난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이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네모진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대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오늘부터는 애굽에서 종사라도 구원받고 광해 40년을 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얻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인도해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며마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화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이제 여호수화에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들며 이렇게 모든 모세를 조력하고 돕고 심부름하고 섬기던 이런 일을 하던 모세의 수종자 수종을 드는 사람 있죠 누네 아들 여호수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난 땅을 정보관에 사용한 여호수화는 어떤 사람이야 모세 밑에서 수종 들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밑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호수화는 모세의 그런 시종으로 그를 수종 들면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열두 명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이 모세 밑에서 여호수화는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호수화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화는 애굽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 종을 드는 그런 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얼마예요?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열두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업계하고 110세를 일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게 보면 어때? 애굽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구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때 구원받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 밑에 가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땐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기 전에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하고 배우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거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출입기 17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쭉 하고 마라 엘린 르비듐이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 그래서 최초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때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수화예요 물론 이 전쟁의 승패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르락 내려가 이렇게 안 되니까 양쪽의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니까 승리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러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여호수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리더로 쓰시냐면 이런 주의 일이 앞장서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의 일이 앞장선 사람들이 되십시오 힘든 거 보면 썩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명광을 위한 그런 일에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화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입기 33장 7절로 1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해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애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화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행진할 때 해막이 있었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애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화는 다른 모세가 돌아올 때 거기에서 해막에서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해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심적인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화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밑에서 배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탐꾼으로 가난 땅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민숙이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주와 중 누네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오원해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다음에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사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까 그 도표를 한번 다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살다가 고샌땅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이 나오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비하이로 여기서 홍해에 건너가 쭉 나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여기 지금 가데스바니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 가난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을 뽑아주고 가난 땅에 정탐꾼을 보는데 이들이 12명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은 이 땅에 가니까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체도 높고 그 땅은 아주 사람을 삼키는 나쁜 땅이라고 막 이런 호평을 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우수와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아닙니다 그 땅은 적과 꾸련 땅이면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결국에 10명 그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그들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통고한 사람은 여기서 40년 동안 이 광역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우수와 두 사람만 나중에 이렇게 쭉 거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누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는 이때 지금 누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우수완을 만나서 여우수와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인도자인 새로운 지도예요 그래서 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데 여우수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여우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저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이걸 보면 여우수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메? 할 수 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거쳐 가난 정복까지의 과정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한번 다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애굽이 나오죠? 애굽 근데 이제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바로의 왕국 이게 바로의 왕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있잖아요 노예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때요? 마귀의 종로를 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들으면 마귀가 있게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자기 왕국에서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억압하고 종살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영적으로 애굽은 뭐라고요? 세상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고 여기서 종살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마귀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 애굽에 구할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제 아홉 가지가 안 돼요 열 번째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건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됐죠 어린 양의 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오게 돼요 우리는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의 피로 뭐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약은 뭐냐면 이건 애표라고 그래요 그림자 신약의 실제 앞으로 있게 될 구약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 신약은 지금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애언서 같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마귀의 종로라는 세상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면 뭐가 내려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세례예요 세례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세상 애국의 왕 바로는 뭐라고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종로로도 하고 있어서 마귀 종로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뭐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고 구원받았죠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피로 이런 걸 이제 의미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왔죠 이게 이제 성령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국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잖아요 홍해 그러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이번에 이제 성탄절의 세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죠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막 광야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줘요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반석에서 물을 주십시오 이거는 영의 양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신령한 그 음료인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오면서 우리가 이 지금 이 가난한 땅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또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한번연이 쓴 천러역정이라는 걸 읽어보신 분들이 모르겠는데 이 천러역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한번연이 12년 동안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감옥에다 집어넣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했다는 그러니까 설교할 자격이 목사의 특별한 국교에 영국은 국교에서 왕이 그 수장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허락이 없이 설교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데 이 주한번연은 허락이 없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어요 너무 막 낙심이 되려는 상황에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아니 가서 설교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주신 게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천국 가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국에서 구원 받은 바로 그냥 적과 구원 가난 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아 이거 광야를 거쳐서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여기 수루광야 또 뭐 신의광야 무슨 광야 무슨 광야 이건 굉장히 광야가 많죠 바람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많은데 이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애국은 세상 그다음에 이 광야는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축복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 땅은 뭐냐 가난 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은 전쟁이 없죠 그냥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니 그런데 가난 땅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소인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가난 땅은 전부 다 이렇게 정복을 해요 싸워서 피를 흘리고 싸워가지고 정복을 해가 이게 뭐냐면 가난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요 애굽은 세상 바로는 마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종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예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름기고 불기고 되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건 세례고 만나를 먹은 데 말씀이고 광야에서 또 그들이 반석에서 생수 이 신령한 생수를 마셨는데 반석은 그리스도 신령한 생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이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가정이다 그리고 가난한 땅은 천국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야 된다는 것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하가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요수하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요단강 2편에서 이제 주저앉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요수하서 1장 1절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요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해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 요단강 2편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요수하처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안일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악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축복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메 그 외에 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 땅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가 첫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여러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아도 그랬고 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일을 해 하면서 굉장히 이 요수하는 두려운 거예요 에레미아에게 하나가 에레미아는 나는 아이라 많을 줄 모릅니다 그러죠 모세도 뭐라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그랬죠 그럼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안 하려고 해 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주의를 하나 걸면 안 하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두 번째는 가난한 땅의 원수와 대적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막 대단한데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걸 감동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인마누엘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자신감이 결혀되어 또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부족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요소하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에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고 주었다 이렇게 뭐예요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확신을 줘 그 땅을 줬어 그거 의심하지마 믿음으로 취해라 지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35,400까지 그런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취한 것만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안 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지난 시간에 그 해선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요소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요소와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 그런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요소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이것은 약속한 땅을 얻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세 가지 기업을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해 준 것을 다시 모세에게 너희 발받으러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동행하겠다 약속한 땅을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요소와처럼 난 자신감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의 비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통 신년에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형통한 삶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 이거는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책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호사에 그래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여기 오늘 와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기 생각을 듣고 아유 거기다 아유 아니요 이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까 해서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책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한 그걸 지켜 행하면 두 번째는 네가 이 율법책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듣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항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여기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묵상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 거기다가 음을 붙여가지고 소리를 내서 꼭 읽어요 소리를 거기에 이렇게 고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특히 시편 같은 것을 에벤 시간에 주로 노래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네가 손에서 읽고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해 묵상은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해봐서 하는데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읽기만 붙여는 읽고 있잖아요 안 읽은 사람도 훨씬 낫죠 그렇지만 꼭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복인된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아노 죄인에게 서지하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노 오직 여과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 사람은 뭐라고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내서 읽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말씀의 내면화가 돼 내면화 내면화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사랑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그 길이 뭐라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 오늘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비교해 첫째 뭐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좌로운 얼굴을 칠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죠? 두 번째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나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평탄해 어디로 가든지 그러겠냐 세 번째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 형통한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의종이 전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럼 너 형통하게 돼 두 번째는 네가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잊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의 기롱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결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 이게 세 가지 첫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거를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의 기롱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죄종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종이 전하는 말씀은요 꼭 말씀이 뭐를 갖냐 현재성을 가져요 현재성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현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의 기롱을 지켜 행하고 세 번째 말하면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하이 그래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가난한 땅 있잖아요 정복할 때 바보면 알아요 여호수하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대로 형통합니다 길이 근데 이거 하나님 음성 안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요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겨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하나님 모시고 함께하면은요 여리고 같은 것도 무너지고 뭐든지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건널 수 없었는데 그거 하니까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요 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늘 굴곡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의 기간을 연당구 훈련의 기간을 빨리 끝내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축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국에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 잡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한지 우리를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남정내만 가 여기다 여자 어린이네 놔두가 너희 재물은 가져가지 말고 양과 손은 놔두가 이런 거 전부 다 보여요 마귀가 전략이 잡아놓으려고 세상에다 근데 이걸 모르고 끈을 탁탁 끊어버리고 탁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마귀 그 밑에서 세상에서 종로를 다는 겁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를 해요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안 줘요 왜? 그냥 축복을 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타락하게 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연단하고 훈련을 해 축복받기 합던 그릇 쓰시기 합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계속 연단만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약속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 이 축복을 기업으로 얻어야지 제가 뭐 어떤 분들은요 계속 연단의 과정이 길어 광야가 그럼 막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잘 돼야 목사가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이러지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나 모르지만요 성도들의 모든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고통이 모든 게 목사의 고통이에요 이게 뭐냐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생기면요 다 저도 같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목사는 죽어보니까 다 해부해보니까 간이 녹아벌고 없다던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이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계속 연단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거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죠 아멘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여호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여호수와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와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냐 하니라 여호수와는 백성들에게 진중에 진을 치고 있는데 돌아다니며 말합니다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을 들어갈 거라고 양식을 먼저 준비하라 양식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여호수와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누네 아들 여호수와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탕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안에 들어가겠다고 또 하나는 정탕꾼을 보내 두 명을 가난 땅 여리고성 이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 시팀에서 두 사람을 이제 보내서 여리고가 가서 어떻게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와라 어디에 가고 군대가 어떻게 있고 이런 걸 이제 어디가 진지가 있고 보촌는 어디 세워 있고 이런 걸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준비 없이 무조건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막 뛰어들어 사업을 막 어떤 막 크게 벌린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 뭐 한다든가 막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해야 돼 주의 일을 하는 사회하고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일을 하라 하겠다고 해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양식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냐 준비 없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겠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 왜 하라께서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사업이 왜 이게 실패합니까 주님이 하라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준비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고 있어도 준비 없이 무조건 하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막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 하나님 나 성교사로 가고 싶어 막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세요 성교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교사로 가라 해서 무조건 가방 하나 들고 성교제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100% 실패합니다 성교훈련원에 들어가서 성교훈련 문화에 대한 거기에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성교 현장에서 어떻게 성교할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가야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열정만 갖고 하나님이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니까 여호수 안에 어떻게 돼요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과 오원집이 구원을 얻은 것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렇게 해서 거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여리고를 여기 이제 여리고 나와 있죠 여기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구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은 어때요 그때 이제 몸을 팔고 어쨌든 모르지만 보통 기생들이 그때 술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집에 주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탐구들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너보산이 있는데 이쪽에 요단강 이편에 왔을 때 쫙 가난한 땅에 소문이 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어떤 애굽에 어떤 일을 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다 그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행황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갈렙은 어떻게 돼요 정탐군들이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정탐군들을 종들을 영접을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오직 그 라합과 그 온 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가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라합은 여기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가난한 쪽 속으로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냐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불에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어요 아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행하신 일 그리고 그걸 믿었어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교부로 주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멸하신다겠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사자들을 그냥 여리고 왕에게 막 나중에 여리고 군대 갔잖아요 찾으러 근데 알려줬으면 그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믿고 자기 목숨을 위태로운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종들을 영접해가지고 잘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우리도 오늘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이제 예수님께 70인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는데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서 이제 전도하러 보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중간에 그걸 너무 기니까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전도하러 가서 어떻게 했냐 그 집에 평안하기를 먼저 기원하라는 거야 근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축복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축복해 그럼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며 근데 축복을 안 받아들이자 내가 축복했는데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많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안 받아들이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네요 자 8절 9절 보겠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만했다 하라 여기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간 너희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거기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만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구원하라는 거야 근데 주의 종들이 집에 갔어요 근데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했죠 그러니까 기생 정탐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왔을 때 그걸 영접압으로 말며 순종지 안에 앉아와 함께 멸망지 않고 구호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가 전도자들의 주의 종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호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의 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나왔고 온 집은 어떻게 하면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탐꾼을 영접하였어요 두 번째 자기 온 집으로 구원하기 위한 강구를 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자기 온 집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걸 고쳐야 되겠네요 구원이죠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구를 했어요 여우수와서 2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우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러므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구했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사자단한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온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 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우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니 참 기생라비 자기만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온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온 집을 다 우리 아비 집을 다 구원해달라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온 집이 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온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죠 여러분 창문에 뭐를 매라고요 붉은 줄을 매 정상군들이 이제 이 열의 구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근데 그 내려갈 때 기생 라흡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다고 있는데 거기서 창문을 열고 그 붉은 줄로 달아매가지고 그 줄을 타고 이 정상군이 이제 열의 구성에서 빠져나가고 도망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 집에다 모아놓으라 그럼 붉은 줄을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멸망치 않겠죠 이 붉은 줄이 뭘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 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온 가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뭔가 자 한번 사동의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예수를 믿는 나와 우리 온 집이 뭘 받나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만 구원 받으면 주님은 뭐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도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 구원하실 때 가족 단위로 구원한 경우가 노아에 온 가족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생 라하베 집이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애국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할 때 구원 받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은 다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때요? 로음만 딱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누구로 어때요? 다 그 집을 구원하려고 다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보면 고네류의 온 집이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케오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장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보면 거기가 구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랬어요 그 사람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강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난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하나하나 가난 땅을 어떻게 기업을 얻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